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의향 의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부분들도 대통령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지 않았으면 열렸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지난 10년간 실시됐던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조작의 강도가 낮은 그런 선거였어요. 얼마 정도 조작이 낮았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한 10% 조작을 했습니다. 그 조작 정도는 2020년도 4.15 총선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5% 조작을 했으니까 대단히 낮은 그런 조작을 한 거죠. 그만큼 선거 사기시력들이 신임 윤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취임 직구부터 윤 대통령은 아주 흐릿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재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 5월 10일이 취임식이지 않습니까? 취임식 날이니까 2주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윤 대통령 지하에 실시됐던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전부가 다 부정선거가 된 겁니다. 본인이 당선됐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정도의 위조사전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는 겨우 이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 정도니까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더욱이 본인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가 조작이 됐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조작이 됐고 그리고 마침내 대미 그냥 쇠기를 박은 선거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거든요. 본인 재임 하에스 4번 본인이 대통령이 된 선거까지 합치하게 되면 다섯 분의 공직선거가 스트레이트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고 부정선거의 세기는 클라이맥스이자 절정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가장 심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3% 그리고 조작 프로그램 기준으로 사전투표성을 방문한 두 명마다 한 표에 위조투표자가 투입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부자를 언급한 것도 없고 취임한 이후에 부정선거 정자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부정선거 선거 선자도 좀 인정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본인 재임 하에 4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된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보유해야 될 직무를 완전히 팽개친 겁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동안 뭘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억에 뭐가 남습니까? 외유단이신 거 네덜란드 방문한 거 영국 방문한 거 그거는 다 의식입니다. 국가의 존망과 관련해 가지고 선거제도를 수순하고 공정선거가 여러분들 실시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책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격이 아니고 한마디로 캐나다의 여러분들 전 회계사 출신자 9국연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의 말씀을 표현하면 반역적 직무유격인 겁니다. 그냥 직무유격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동포와 국민들에게 반역을 저지른 행위인 겁니다. 왜 반역이라고 하면 동포와 국민과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자유민 신분에서 참정권과 선거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대통령이 묵인 방치 유기부역 협력을 했기 때문인 겁니다.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박탈하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합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만들어 온 그런 시대를 살아온 겁니다. 제가 2020년 4.15 총선 이전처럼 공직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 가지고 부정선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 같으면 친부하겠지만 운명적으로 선거 부정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 투쟁의 대결에 운명적으로 그냥 동참하지 않을 수 없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고도 유감스럽게 대한민국의 거의 전부 공직자들 산출직이건 인정적인 간에 전부가 모두가 다 두더지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가리는 여러분들 굴에 파묻고 엉덩이만 내놓은 상태인 겁니다. 기백도 없고 기계도 없고 패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들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되찾고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나 일당 지배 체제하에 이름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뭉갤 겁니다. 운이 좋으면 임기를 채울 겁니다. 운이 좋지 않으면 중간에 쫓겨날 수도 있겠죠. 3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본인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익들이 일어나가 이러면 내쫓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선거에 관한 망한 겁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을 접수할 때 중국 공상당은 다른 부분부터 손을 안 댔습니다. 선거 제도를 먼저 손을 대 가지고 입법의회를 장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홍콩 국민들을 옥죄는 측으로 그렇게 제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6.25 전쟁을 빼놓고 나면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 흘렸고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한거했던 국민들의 정신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배가 불러졌고 개인의 안의와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주의 체제로 가든 일당 지배체제가 되든 어떻게 되든 본인이 노예상태가 놓이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인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제도화되고 구조화되고 체질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뜻 있는 시민들의 일부가 제왕하고 외치고 하지만 선거 부정 카르텔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들 경고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외치는 정도가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이 목숨 걸고 달라들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그 찬란했던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종원을 구하고 북한과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외투를 여러분들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두 뒤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권력을 만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여러분들 그냥 덜 느려야 되는 투표일에 그런 체제가 여러분들 열리게 된 겁니다. 선거 좀 뺏기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선거에 부정을 꾀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헤쳐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헤쳐먹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댐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수탈하고 약탈하는 겁니다. 조선사람 이름 dna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여러분들 그 수탈의 이런 dna가 있는 겁니다. 저는 북조선을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극악무도하구나. 같은 동포를 개돼지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가지의 붕어 정도로 좀 취급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이 남조선에서 없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남조선에서 그런 것이 성행할 수 없었던 것은 그나마 국민들을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으면 저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로 봅니다. 저의 전망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바라지만 저는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냥 제가 사유하고 성찰하고 전망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의 전망과 사유와 성찰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저는 출시를 위해 가지고 자기 피를 꺾거나 자기의 여러분들 말을 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도 6월 10일 여러분들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재헌의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저는 6.25전쟁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국난의 여러분들 봉착한 겁니다. 그래도 6.25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인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말든 간에 그냥 내 배만 부르면 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너무나 그 점을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비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괜찮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에서 돌아올 수 없는 60대 초반의 4년 전부를 다 사자성으로 인한 전력 투구를 한 겁니다. 전부를 아침부터 이런 밤까지 전부를 다 걸고 부정성을 규명하는데 전부를 다 바친 겁니다.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까지 여러분들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과 협력해서 어떤 식으로 선거를 조작해왔는지는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밝혀진 상태에서 이제 국민들의 몫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당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 성향이 맺고 끊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선을 분명히 짓는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목선 여러분이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요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